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터키 이스탄불에 와 있습니다. 사실 도착은 어제 오후에서 저녁쯤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완전 뻗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이스탄불은 한 3박 4일 정도 있을 건데 뭐 어제 이미 글렀고 오늘이랑 내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시내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길 중간에 트렌드 다녀요. 너무 귀엽다. 여기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터키 맛집이라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같이 왔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숯불로 굽는 건가 봐요. 저기 가지 사이사이에 넣은 고기들이랑 양고기랑 닭고기 됐고 얘는 이제 양이래요. 양고기 진짜 맛있어요. 원래 양고기 냄새 때문에 양갈비나 양꼬치 이런 것도 안 먹는데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건 역사 시간에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곳으로 온 것 같은 느낌? 그림 같아요 진짜. 여기는 진짜 이스탄불 자체가 작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여행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거리도 진짜 깨끗하고 골목이나 이런 건물들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차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아쉬운? 아까운? 좀 더 골목골목 많이 다녀봐야겠어요. 다리 밑에 이렇게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신기하다. 활용도 진짜 잘했는데?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터키 2일차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비행기는 내일 타는데 내일은 바로 공항으로 가야 돼서 사실상 오늘이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되게 좀 아쉬워요. 짧게 있는 것도 짧게 있지만 터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정말 거리도 너무 예쁘고 또 볼 것도 되게 많고 먹을 것도 진짜 다 맛있고 그리고 특히나 열기구랑 트러비몽마 이런 것도 보고 싶었는데 거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빠가 터키 오실 때 동생이랑 같이 열기구 타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비가 태풍 오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엄청 맑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천둥도 치네? 우와 대박. 나 여행 와서 이런 거 진짜 처음이네. 갑자기 오네 진짜 엄청 맑았는데. 고양이 진짜 많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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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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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냥이 안녕? 아 귀여워. 따라온다. 나 따라오는 거 아니면 우리 우연히 가는 길이 같은 거야? 왜 따라오지? 차 온다. 냥이 차 조심.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되게 평화롭다 밖에 나오니까 완전 날 개었어요 비가 금방 그친다는데 진짜 금방 그치네 오늘도 너무 예쁘고 길을 맞았다 안맞았다 하니까 머리가.. 아내가 이제 사진촬영이 안돼서 찍을 수 없는게 너무 아쉬운데 한 번쯤 와볼만 하더라구요 저는 약간 스페인 왕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화려하고 막 장식도 있고 이러니까 엄마랑 같이 집에다 가져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뭐 제 스타일은 엔틱한 이런 소품들이 많고 이래서 예쁘더라구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샐러드랑 이것저것 시켰어요 치킨이랑 미니피자랑 햄버거 제 기내식을 못 먹고 그냥 계속 잘 때가 많아서 꼭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습니다 아무스테라담에 도착했어요 지금 비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까전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원래 영상을 하나 찍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영상 하나 업로드하고 아침에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암스테르당인데 마드리드에서 암스테르당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완전 기절해 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푹 자고 지금은 시간이 좀 남아서 라운지로 왔어요 라운지 음식이 그렇게까지 맛있는 건 아니라서 굳이 여기를 안아도 되는데 인터넷이 빨라가지고 계속 오게 되더라구요 와이파이가 빨라서 얼마나 가야 되는지 12시간 정도? 좀 자고 일어나서 여기 편집할 것들 따로 다 챙겨놨어요 편집하다 보면 도착하겠죠 아 지금 늦을 뻔했는데 간신히 잘 시간내에 도착해서 대기실이에요 우리 얼리 머리 색깔 너무 예뻐 요즘 이거 유행이잖아 다시 해줘 귀여워 이제 올라간대요 완전 떨려요 다이아 TV? 그때 그거 이후니까 되게 오랜만에 퍼포먼스 또 봤어 환빈님 수고하세요 왜?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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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짓는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마신데 그 사이에 집에 있는 양말들이 극한 그 화상들한테 들어서 사진 좀 되고 있습니다 소리들어! 신청하시고 연락처도 일본 번호였나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놀러와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는 혼대에 있는 오늘 촬영장이고요 저는 오늘 요거 누누핑거스 귀걸이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한별 에디션 2 사실 제가 요 복장 그대로 지난번에 게디 뷰티콘에 다녀왔는데 이 귀걸이랑 이거랑 너무 예상외로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화보용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요렇게 그때 복장이랑 똑같이 왔어요 한별 촬영 전에 정리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가까이로 와요? 어떡해 진짜 아 다른 분들 이렇게 쳐다보신가? 너무 놀래 뭐야? 아 뭐야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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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목소 grown 인정 뷔 배가 고파서 자꾸 오디님이 부대찌개를 언급하셔가지고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싶어요 뭐야? 왜 그러는거야? 지금은 붙임머리 하러 왔어요 촬영때문에 긴머리를 해야될 일이 있어서 붙임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촬영때문에 긴머리를 하러 왔어요 저는 장난 아니더라구요 긴머리로 돌아왔어요 단발 얼마나 했다고 그새 긴머리가 되게 어색해 보이네요 아마 이제 깎고 드라이하고 그러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원래 내일은 스케줄이 거의 없어가지고 내일 갈까 했는데 그냥 오늘 받고 내일은 하루종일 집에서 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왔습니다 제가 예약한 것보다 조금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배드? 침대에서 기다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요새 정자책 보는 거에 완전 빠졌는데 저는 리디북스 어플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틈날 때마다 계속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책 추천도 받았는데 요새 추리소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주신 것 덕분에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신 추리소설이나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행히 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네네 너무 예쁘게 나와요 진짜? 나이인이다 색감 너무 예쁘다 블러셔 너무 예쁜데요? 블러셔? 그럼 하나 사야겠어요. 짠! 오늘은 이렇게 예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한별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특히나 메인으로 생각하는 벚꽃 귀걸이여가지고 가장 공을 들인.. 네. 사진만 잘 나온다면 메인 사진으로 걸고 싶은 그런 귀걸이라서 네. 너무 예쁘죠? 청순, 청순. 나 또 돌려. 너무, 너무 해맑게 굳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촬영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뒷부분 촬영을 못했어요. 아무튼 너무 재밌게 잘 촬영했어요. 중간에 메이크업 봤다가 졸긴 했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단발 뭐 얼마나 했다고 그새 긴 머리가 어색해요. 제 머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 내 머리는 아니구나. 바본가? 이제 사진 나오면 사진 셀렉하고, 버전하고, 그리고 누누핑거스 측에 보내면 사이트 준비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목요일에 이제 LA로 떠나거든요. 출장! 아무튼 한국에 오니까 가장 좋은 점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크루들이랑 같이 끝나고 모여가지고 보쌈 시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보쌈 진짜 맛있어.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좋아했나 봐요. 맛있더라고요. 이번 누누핑거스 2차 제품들도 다들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잘 자요. 안녕! 오케이, 2, 0, 1, 7. 3시 비행기. 여기 지금 제2여객터미널인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진짜 사람 엄청 없고, 되게 깔끔하고 조용해. 여기는 공항 라운지예요. 엄청 깔끔하고 좋죠? 저 맨날 똑같은 코트 입고 다니는데, 엄마가 한국 날씨 따뜻하다고, 안 가져가도 된다, 이것도 못 입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애매해서, 이거밖에 입을 게 없어요. 이제 와서 뭔가 사기에도 그렇고, 봉옷 산 거는 못 입고 있고, 갑자기 꽃샘 추위 확 와가지고, 아 맞아,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라 그런지 날이 좀 풀렸더라고요. 근데 어제 새벽까지 눈을 핀 것은 오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픈 때문에 엄청 바쁘고, 정작 생일은 비행기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생일 보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원래 바로 스페인 돌아가려고 했는데, 2주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LA 출장 잡히고, 막 일이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언제 갈지도 모르겠어요. 4월 달에는 갈 수 있을까? 아 맞아, 제가 언급하기 전에,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되게 회술 수술하죠? 잠을 못 잔 지 좀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냥 완전 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따가 이제 다른 분들 만나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LA 날씨 너무 좋아요. 햇빛도 막 이렇게 쨍쨍하고, 야자수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힐링되는 느낌? 뉴욕이랑은 또 다르고, 되게 유럽이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라서,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젠뷰티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아 정말 이번 3월달은 정말 정말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터키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한국 갔다가, LA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진짜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진짜 알차게 잘 보내기도 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터키도 좋았지만, LA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아무튼 이번 3월달에도 저랑 같이 영상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브이로그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는 제가 좀 찍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따로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LA 브이로그는 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꼭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브이로그 찍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럼 3월달도 다들 즐겁고 예쁜 하루들 보내셨길 바라고요. 4월달에도 제가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4월달 별록으로 또 만나요. 안녕. 잘 자요 다들. 안녕. 문소사랄. 조작sw 이제 시작 hesit 감사합니다.